짝수 너무 너무 화가 나 아 한글화 아주 깔끔하고요 난이도 연파 창처는 이미 죽었다 형님 기다려요 관우 형님 빨리 와 주창 그렇게 느리며 포졸들한테 잡힌다고 죄인을 잡는 포졸들에게 쫓기게 되다니 따지고 보면 형님이 관리를 패버린 게 잘못이라고요 그럼 넌 관리가 시키는 대로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냐 됐으니까 빨리 도망치자 아 튜토리알 튜토리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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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포졸은 따돌렸지만 눈앞에 산 적이 앞문의 호랑이 뒷문의 일이 어떡하죠 내가 싸움의 견본을 보여주지 잘 보라고 주창 자 X 패고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나비처럼 날아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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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잡기 잡아버리고 점프 부실 수 있나요? 못 부수고 이거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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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야 어 막 갑자기 이동하는데 탁탁탁 하고 탁 이동할 수가 있네 오 알비는 알비는 요거 분노 가드와 던지기를 동시에 아 됐다 오 어 어널드로 때려 아 이렇게 기력이 다 차면 할 수 있나봐요 멀리 왔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겠지 잠잠해질 때까지 이 말에서 얌전히 수낼까 큰일났다 모두 도망쳐 황건적이 나타났다 뭐 뭐야 줄줄이 쉴 틈도 안 치는구만 황건적이란 놈들에게 맛을 보여줘볼까 어 주워 잡기 어이 잠깐 너희들 마음대로 안될거다 그 노란색 마음에 안들어 뭐야 그게 억지잖아 우리가 황건적인건 알고 있어? 벌써 황건적하고 싸우고 있는 놈들이 있나보곤 말씀 잘됐어 나도 같이 해볼까 어 같이 싸우고 있어 아 누구 따라가 아 킥킥킥 날라가고 펀치펀치 펀치 열받았다 나 어떻게하지 열받았다 열받았다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미 된거구나 아 나 이미 됐는데 아 나 이미 됐어 아 제발 던져버리기 아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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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장비가 미친놈같은데요 근데 넌 어 일이 좀 있어서 쫓기고 있지 뭐라고 관리를 합시고 건방지게 굴고 말이야 그래서 죽여버렸어 처음 만난 우리에게 관리욕을 하다니 너 용감하구나 말이 통하는데 이름은 나는 유비야 연나라 BOE 봉술스페셜로 백명의 남자를 피바다에 쳐넣은 바로 내가 영국사람 장비 잔어익덕이다 어 나는 관우 운장 여기서 같이 싸우는것도 인연인데 괜찮다면 한산할까? 승리의 연회라는건가? 좋지 그럼 마을 안쪽에는 도원으로 와라 어어 짚고 죽창짚고 당신 황건적을 쫓아내준 사람이지? 보물을 좀 받아주지 않겠어? 근처 마을에선 그냥 살 수 있는거야 편하게 골라봐 마하펀치 형님! 럭킥니다! 마하킥을 장착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돼 까라라라라라 빵 아 여긴가 유비 장비 아까는 고마웠어 잘 부탁해 복숭아 나무에게 감사를 해야겠다 괜찮으면 같이 기도해주지 않겠어? 응 그러자구 복숭아 나무에 정령이여 장비 그리고 관우 여기에 세명을 이끌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어? 뭐야 복숭아 나무에 정령이 나타났어 아아 내가 왜 이렇게 예쁜데 저긴건 짠쌤음 나한테 알바리 감사뿐이냐구 복숭아 나무에서 떨어졌나봐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한다 부담스럽쌤음 각오가 너무 심한거 아니쌈음 아니 좋아 우리 셋은 죽을때는 함께야 뭐야 그게 엄청 감독해버렸쌈음 이제부터 셋이서 세상을 바꾸는 여행을 시작할거쌈음 그럼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을거거든 그래서 돈을 드립니다 뱀 돈 삼형제쌈음 세명의 팀명을 생각해봤쌈음 멋지지 않쌈음 복숭아 나무를 타서 제일 먼저 꼭대기에 올라간 놈부터 저 막퉁은 어때 자 잠깐 방금 천년님이 나타난 곳이냐 딱 안할거야 천년님도 응원했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나무타기 요금을 받으려나 아니 뭐야 해보자고 이 새끼가 나는 마하펀치를 배웠는데 싸움인가 싸움이라면 나도 안져 어 오케이 마하펀치 마하펀치 발차기 죽고 던지세요 오케이 죽고 던지세요 오케이 너 던졌어 아 뭐야 저거 나 열받았다 청룡어널도 청룡어널도 잡고 아 뭐야 마하펀치 펀치 꺼져 던져 레벨 업 따다다다다 마하펀치 근데 내가 큰형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 잘 쓴 놈이 맏형이 어울리지 않아 그럼 유비가 맏형에 아 박치기를 잘하나봐요 그래서 유비가 맏형이 됐어요 의형군인에서 싸우는거 어떨까 좋아 근데 말이 왜이렇게 많아요 오오 오케이 펀치킥 맏집 나 마하펀치 파란색 붙어있으면 퀘스트 알겠다 무슨일이야 집신을 잃어버려서 팔이 아파 내가 해결해줄게 유비에게 상담해볼까 아 유비가 지푸리기 그거 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재료 모으라고 하겠죠 유비가 이봐 집신을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돼 난 집신 만드는 도사야 진짜야 집재료 3개 있으면 만들 수 있을텐데 집재료 말이지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해보이죠 고다이 장비 마탱이 갔어 자 갑니다 펀치펀치펀치 마하펀치 날라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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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갓 갓 갓 핫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어 뭐야 이거 어? 진짜네? 자 만들어 때껏 울퉁불퉁해서 건강샘들처럼 됐어 자 이걸 갖다줘 수제집신 자 이거 신어 고마워 형 이걸로 줄게 오라펀치에서 오라펀치 개쎄네 오라펀치 오라펀치 어서옵시오 당신 못보던 얼굴인데? 배고플 땐 우리 가게로 오라고 고기만두 나눠주고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아싸 공짜 안먹어 앗 예 요 근방을 다스리는 작자지 이름이 뭐야? 나는 관우야 게시판을 보는게 어때? 장비 제조 어떻게봐 자 여기는 퀘스트가 있어요 토온에서 황건적을 무찔러라 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칼칼칼 아 나 진짜 화났다 잠깐만 아 왜이렇게 쎄 마하 펀치 오라 펀치 좋아 아 알았어 미안해요 아 잠깐만 아 스탯스탯 몇집? 몇집 씨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이 씨 왕펀데이 아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화났다 아 펀치펀치펀치펀치 펀치펀치 펀치펀치 아 너무 쎄 밸런스 좀 이상해 토온도 내가 다 쓸어버릴게요 정원지 아 정원지 대가리 대 대가리 대 ος등 두부 오라파치 아 어려워 이 게임 자 게루 들어와서 보고하자 난이도가 이게 좀 원래 이 게임이 좀 세요 그쵸 알죠 전통이야 전통 올라올때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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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탈출 여기 건너올때 펀치 내려올때쯤에 던지고 펀치 별것도 아닌데 혼자요? 혼자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의뢰 저 자식 때려도 돼? 관리만 보면 때리고싶어요 실례합니다 임치성의 위병입니다만 황건적인 성을 보기위해서 자 유비 어쩔거냐 도와주러간다 임치로가자 가데스 탈출 빠방빵빵빵 날라채기 안되겠다 나 화났다 아뇨 안되 펀치 마하펀치 아닌데요? 오라펀치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마하펀치로 올리자 항보 뉴 스킬 오라 게틀링 실드랑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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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야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아하하 계약하네 입정역이 뭐 됐어 여기 한번 가보자 백원 내 오른쪽 주먹을 먹으면 너같은건 한방이거든 실례 좀 한다 이건 제 거창한 이름으로 날뛰고 있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나 찰천야차 하만이 바로나지 옆에 히로타 이렇게 있는거 보니까 어? 좀 해? 어 조웅도 같이 싸워줘 찰천 야차 라고 해봤자 딴 데 보는 척 딴 데 보는 척 아아아아 아 개쎄 어 야 조웅 해봐 나 무기 없으면 안 돼 조웅 뭐 어떻게 봐 총 좀 싸 잘 싸우는거 같은데 어 그래 잘한다 대체 드랍킥을 잘해 오케이 여기 해결했죠 제남 가도 여기까진 가자 부탁한다 다 싸울 필요는 없어 생각보다 자 우리가 임치성을 구합시다 저기 도망친 위병이 있잖아 히히히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걸 가르쳐주지 자 난 후방교란 내가 다 끌어들여 다 끌어들이고 여기서 오라 개트리 다 모아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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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히히 히히히히 아 황당하게 세잖아 자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상의 좀 할까 우선 저작권 얘기를 하는건 앞으로 일절 금지다 상의할건 앞으로의 일에 대한 얘기인데 두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어 기주에 사시는 나의 은사다 유비의 선생님인가 우리보다 세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야 그 선생은 어디있지 기주의 광종 부분에 주둔하고 계실 거다 엘보에 서 감사함다 자 가자 여기도 광종 맞죠 노식선생님 격조했습니다 마독하에요 노식 노식선생님 광종마을은 지금 황건적에 정거당했어 근데 황건적이 이렇게 볼륨이 크면 이거 나중에 끝까지 어떻게 해? 거의 그냥 소설 그냥 다 넣었는데? 화개 오케이 아 계략도 있어 이제 화개 주변 일대를 불태는데 아래로? 아래로? 아래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아 어? 엉덩망아 침덩이이 자 계속 나오네 뭐야 이거 아 아 이런 이거 왜 또 3D로 한거야 화개 캠 이렇게 캠 침덩이이이? 침덩이이 피하는거 봐 침덩이 피하는거 봐 이 자식들아 1타 1타 2피 총을 해 총 뭔데 이게 잠깐만 아 아 짜부 이런거 여기 쓸데없이 쓸데없이 3D라는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가드해야되나? 아 이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가 있었어 아리로가서 오 난 따라가 시X 털어라는거 같고 여기를 피하고 피하는건 맞는거 같고 여기서 빨리가야돼 맞죠? 그게 맞는거 같고 봐봐 왜냐면은 여기가 공간이 따로 있잖아 여기가 피하라고 누가 봐도 아 특정계략이 있어야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상자? 상자가 보이는데 어디 둘 도와 저 로 로 로 로 로 미끄러지 마세요 되게 미끄럽습니다 여기 지금 되게 미끄러워요 여러분들 되게 미끄러워 잠깐만 이거 해주는게 천원이었어? 미쳤구만 잠깐만 나 스킬을 안찍었잖아 펀치 해치워버릴까? 백마? 오케이 엉덩방하 침덩이러워 침덩방하 핵폭탄급 사망이죠? 핵폭탄 핵폭탄 장사 장사의 주준선생 장사 맞지? 황건적이 하나도 없잖아 주준 카와카미 주준 노식선생님이 말했던 그럼 아까 조조라는 장군이 앗하는 사이에 황건적을 해치워버렸어? 모처럼 각오를 다지고 들어왔으니 공적을 올리고 싶었을텐데 미안하구나 아 수근수근 들었어? 말을 훔쳤다던데? 말을 죽였다나 뭐래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잔치하나? 저건 노식선생님? 어이 너희들 왜 노식선생을 붙잡은거야? 놔줘 나쁜짓을 하면 잡아가는게 당연하잖아 노식선생님은 나쁜짓을 하실 뿐이 아니야 뭔가 착각한거겠지 스톱 셋 다 진정하세요 난 괜찮으니까 이런데서 싸우면 안돼 찍히게 되면 한실위에 일할수도 없게 될거야 일단 패 그러셔야지 관우 너희들 선생님 말 틀어 아 패고싶다 이연업 이연업 잘싸우는데? 이연업 안되겠다 필살 오라게틀링 쨰쨰쨰쨰쨰쨰쨰쨰쨰아 뒤져 펀치 정말 안된다고 했잖아 구해준건 고맙지만 동탁은 조정에서 힘을 키운거같아 그리고 난 동택이 원화를 샀어 어쩔수없으니까 산속에서 조용히 살거야 이거라도 먹고 기운내 다들 건강해 안녕 가버렸어 영성치가 떨어졌어 요양해 안타 아 타야되고 출발 한단 도착 이렇게 큰 도시에 황건적에 아지트가 있었다고?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봤어요? 핵덩이 난이도 갑자기 낮아였죠 여기가 황건적 아지트 핵소입니다 황건적 아지트에 침덩이 쟤 떨어져 죽어버렸어 알아서 떨어져 죽네 오케이 다 모아 다 모아 일단 다 모아요 뭐였어? 침덩이 침덩이 옛날에 그거 같다 베이스볼 린자에서 계속 떠있는 애 데미지가 쎄서 한게 아니고 그냥 떠있는 채공시간 동안 계속 공격하는게 얍삽이라서 여기잖아 황건적 아지트 황건적의 아지트는 여기로군 우물 속에 숨다니 머리를 썼는데 당장 시작해볼까 이 아지트의 황건적은 오늘로 전멸이다 한충 나가즈카 되게 약한데요? 자 대장 있어? 대장 침덩이 침덩이 또 있어? 너무 쉬운데? 뭐가 떨어져 있잖아? 어 이거 장각에 편지 노란두건을 쓰고 개교로 저는 집합 집합후 행사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자 개교 패버리겠습니다 아유 통타 통타 안되겠다 안되겠다 자 계략 워 개쎄 개쎄 끝났나? 자 실례합니다 두목 장보가 양성에서 농성중이라는 소문을 들어서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디테일해? 내용이 장보라면 장영재의 차남인가? 장강은 허탕이었지만 다음번에 황건적이 두목을 해치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양성으로 여기까지가 진유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포로간으로 아래로 가서 숭산으로 와서 양성으로 가버림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재밌는게 있는거 보니까 뭔가 좋은거 주겠죠? 몰라 아씨 저 아래로 떨어지는게 있던데 어 여기 아 저기서 건너가는거 그쵸?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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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스틱 탐 나 너무 괴로워 너무 너무 화가 나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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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보 개폐해야겠다 아 넌 잘 걸렸다 장보는 잘 걸렸다 너 스킵이야 그냥 첫 번째 보스인가 봐 본격적으로 하네 한번 써주고 공짜는 다 써줘 아싸 레벨 심덩이 강화 좋아 탈출 불탔을 때 침덩이 침덩이 침당이 불탔을 때 침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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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탔을 때 침당이 침당이 좋아 좋아 혼이 났다면 동료들을 모아서 민폐행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침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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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당이